평소에 사아라! 오! 감사합니다! 짜잔! 여기가 껌가 어린 치킨 라이프 새로 오픈한 린의 시장입니다 껌가 치킨 이게 껌이 밥 그 다음에 가가 닭이에요 이건 뭔지 모르겠다 롯띠 세 이거는 보 네 보 그렇습니다 치킨 치킨 내일부터 오픈한대요 베트남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껌가 치킨 롯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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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한국사람 세리남로 와면 아마도 껌가 한번 봐왔어요 여기에 하지만 그냥 한치 음치에요 한치 음치 아, 이게 건가? 여기 따나 산자! 그래도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은데? 맞아. 여기가 뭐지? 저 시장 네. 그 해수 마켓 마켓 오,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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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여기 시그니처 말고 시그니처 더 크런치 야, 시그니처 하나 줘 그러면 나 두 개 먹을 거야 아, 또, 롤라 목걸음과 로테인 업 아, 가! 인경 업 이거가 산만동이에요 산만동? 산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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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김치 베트남 김치 어, 베트남 김치 오이 치킨 오빠 먹었다 하하하하 야아 하하하하 됐어 얘, 얘 먹어 하하하 이거 김치 한 3시간 만들어봐요 아, 이거 린이 이거 장사하기 전에 집에서 많이 했어 맞아 하하하하 오빠가 별로? 괜찮아 괜찮아 내가 먹어봐 치킨이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왜 오리지널이 저 베트남도 치킨 락커도 음 음 하지만 너 릴리 떡국인데? 어? 아, 진짜? 아, 진짜? 이게 오랫동안 삶아서 치킨 살이 좀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베트남에서 먹는 치킨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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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김 김 너무 맛있다 린이 호텔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 뭐가 그래요? 생각지도 않는데 맛있어요 닭뼈 빼고 다 먹어요 닭뼈 빼고 다 먹어요 진짜 맛있다 2개 시키기 잘했어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게 먹어요 그래서 뭐든지 메뉴 하나만 시키면 배고파 응 맛있게 할래? 응 안녕 와 69년 와 진짜 내 채널 많이 오네 와 진짜 내 채널 많이 오네 할로우 진짜 많네 나 100년 했어 진짜 깜빵 진짜 깜빵 맨젤라 준 여기가 린 더 레스토랑 오 HMS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린 레스토랑이에요 여기가 린 레스토랑이에요 저 껌가 저 후 린 저 후 린 저 마이 리 자 여기가 린 레스토랑이에요 코로나 네 아 어어 one 할 ma 우리가 사수 אנחנו 저 pleavait 항상 zen sin is different 아이고 진짜 내가 해줄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다가오 아! 지금 이곳은 지금 211원 müs nước드 SNF 몇 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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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국제공 및 슈퍼σ letsés 이런 절차를 끓이고 제가 웅팩 껍데 Wrd 이게 무슨 메뉴 지식인가요? 너는 스킨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튀긴거랑요 그 다음에 다음에 가고싶은데 못가네요 다음에 가요 코로나 갔어 그럼 떠나오세요 내가 밥 한깔 해줄게요 밥이 이렇게 있어요 쟤 계좌 쟤 어이 광카롱으로 우린 하톤으로 2,250원 200만원엔 너무 오래 걷고 우리 다단땅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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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.. 근데... 난 곰까세가 더 이상하다고 아, 오케이! 떡볶이 좋은 곳도 그냥 ļ거는 왜 이렇게 청소하단 mirror 근데 일단은 다 맛있다는 것들은 이렇게 안전한 거 같아 대본 파이북은 묘인 마일리 묘인 마일리 아! 잘 먹은 가격이 없지 좋아요! wow! 약해 이거 진짜 맛있다 또 크런치 맛있어? 프렌치 프렌치 필립 요님 이건 베트너머 반송이다 필드남 채널이에요 잘 받아들일께요 하지만 여기가 한국말을 잘 안써요 베트남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마음대로? 공부할까? HMS님 저희가 한국말 많이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 하이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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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사랑 오 감사합니다 하이짱 하이짱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재밌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뭐? It's me in the under 컴퓨터 아 그래요? 잘가요 다음에도 봐요 꼭 다음에 오세요 우리 라이스크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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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안 매워요? 하하하 하하하 제가 언제 한국방송에서 불닭볶음면 보는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니아쌤 껌이야 껌 하하하 하하하 이거 진짜 매운 고추에요 저는 손도 못돼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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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